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에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무부지사 소관인 문화관광과 농수축경제분야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허원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 예산안 심사 둘째 날. 문화관광체육과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정무부지사 소관 조직이 예산통합심사 대상이었지만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국외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문화체육 또한 도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 사항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결의 출석을 불출석 사유를 해외에 간다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아예 얘기도 없이 갔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예산심사 과정에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희연 부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장에 나선 겁니다.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정무부지사 조직이 사실상 크게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문화, 관광까지 다 가져갔는데 권한을 가져갔으면 책임까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의 요구에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정무부지사의 공무 국외출장은 모두 9차례. 특히 새해 예산심사가 예고됐음에도 이달 한 달에만 싱가포르와 중국, 아일랜드 등 세 차례나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부지사 불출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추경 예산안 파동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현안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농수라든지 해양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 의회와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정무부지사가 예결의 심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인생예산 확보 등 중요한 시기에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